안녕하세요. 주부찬스입니다. 오늘은 감자 1개, 양파 1개, 계란 2개 준비를 해줍니다. 먼저 주먹만한 감자는 껍질을 모두 벗겨줍니다. 껍질을 제거한 감자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양파 1개도 껍질을 제거한 후에 씻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감자는 먼저 얇게 썰어준 후에 채썰어줍니다. 채썰어온 감자는 10분 정도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제거해줍니다. 양파 반개도 채썰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 계란 2개는 그릇에다가 미리 껍질을 깨서 준비합니다. 여기에 코코넛 밀크를 넣습니다. 없으면 우유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뼈 건강과 면역력이 좋다는 코코넛 밀크가 맛도 더 좋았습니다. 밥숟가락으로 3큰술 넣어줍니다. 소금 2꽂이 후추 톡톡 넣어주세요.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물에 담궈둔 감자는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팬을 준비해 불을 켜고 기름을 둘러줍니다. 팬에 열이 오르면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감자를 먼저 넣어서 볶아줍니다. 소금을 살짝 넣어 간을 해줍니다. 감자가 투명해지면 어느정도 익으면 여기에다가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도 감자와 어우러질 정도로 좀 더 볶아줍니다. 이제 볶아놓은 감자와 양파는 서로 붙을 수 있도록 가운데로 촘촘히 모아줍니다. 이제 불쌍이는 약불로 줄여줍니다. 풀어놓은 계란을 부어줍니다. 계란물이 감자와 양파를 꼭 잡아줘서 서로 사이좋게 뭉칠 수 있도록 골고루 부어줍니다. 파슬리 가루도 좀 뿌려줍니다. 없으면 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계란이 익을때까지 기다리면 거의 다 된겁니다. 아주 약불에 3분정도 지나고 나서 계란 밑면이 익어서 이렇게 덩어리 쪄서 통째로 움직이면 뒤집어줍니다. 뒤집은 면도 뚜껑을 닫고 나서 약불에 조금 더 익혀줍니다. 감자나 양파반개 양이면 혼자 먹기 딱 좋습니다. 드셔보시면 생각한 것보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하게 됩니다. 든든하고 속도 편안한 감자우물렛 맛있게 드시구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